대기실도 따로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요. 데뷔곡 비빔밥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를 상징하는 노래인데요. 김치 최장치계 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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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에서 내려온 대한 씨. 아 근데 이건 뭔가요. 드넌 아니고 무슨 상품권이. 제가 드른 줄 알았다니까. 상품권도 주고 사전권도 주고 별거 다 냄비 있잖아요. 냄비도 주고 선물 같은 거 그런 것 좀 받아보세요. 대안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방그라데시에서 오신 멋진 인생 칸 나오세요. 2009년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수상. 일찌감치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. 그때 당시에 저는 대진아 선배님의 외로워 마세요 들었거든요. 외로워 외로워 마세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겁니다. 저 인생하고 거의 그것도 당시 한국말을 몰랐지만 그래도 약간 그 가사에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달됩니다. 특히 트로트 노래입니다. 그래서 제가 트로트 노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가장 gute millimeter님들에게도 재밌게 해주십니까요. als2